오늘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단열이란 무엇일까요? 단열은 끈을 단해 더울 열자로 열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은 무엇일까요? 단열 팽창은 공기덩어리가 외부와 열교환 없이 물체의 부피가 늘어나는 팽창현상을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열 압축이 일어날 때는 공기덩어리가 외부와 열교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열이죠. 이때 물체의 부피가 압축되는 현상을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단열 팽창과는 다르게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단열 팽창이 일어날 때 기온이 하강하고 단열 압축이 일어날 때 기온이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열 팽창이 왜 기온이 하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공기덩어리는 안에 공기 입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공기덩어리 안에 에너지가 50이 있다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냥 수치적인 것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50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해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자운동이 활발해지겠죠.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분자가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얻었기 때문에 공기덩어리의 분자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한 50 정도 공급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공기덩어리 에너지는 50이었는데 가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50을 더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100이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던 공기 입자들의 에너지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칠까요? 공기덩어리를 확장을 시키겠죠. 공기덩어리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런데 단열 팽창은 무엇이냐면 이런 가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50인 공기덩어리를 팽창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열을 시켜야 팽창이 되는데 가열을 시키지 않고 열의 출입이 없이 팽창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피 팽창에 열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기 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공기덩어리를 부피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던 입자들도 열심히 힘을 해가지고 이 공기덩어리의 표면을 널리 퍼뜨려야겠죠. 그러니까 공기덩어리가 가진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5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공기덩어리가 부피를 팽창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감소가 되겠죠. 30이 감소됐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처음에는 50이었는데 에너지가 20으로 줄었죠. 공기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열의 형태로 30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에 부피가 팽창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열 압축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방금 같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100을 가지고 있는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공기덩어리를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기겠죠. 그래서 분자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주변의 에너지를 50 정도 강탈당하게 되겠죠. 이 공기덩어리는 에너지를 50 정도를 잃고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 공기덩어리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부피가 쭈그러들겠죠. 그래서 보통 냉각이 되었을 때 공기덩어리가 부피가 작아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열 압축은 무엇인가요? 열의 출입이 없이 이 부피가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 100을 가지고 있는 공기덩어리인데 냉각이 없이 자기 자신이 압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기 주변에서 공기덩어리 에너지를 주어서 수축을 시켜야겠죠. 지금 이 공기덩어리 주변의 공기들이 공기덩어리라는 단체를 압박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공기덩어리 주변에서 공기덩어리에 에너지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기덩어리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부피는 작아졌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커지죠. 그러면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 안에 공기덩어리 안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의 원리입니다. 단열 팽창은 열의 출입이 없이 부피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덩어리들이 힘을 써서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모하여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하는 것이고 단열 압축은 열의 출입 없이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이 공기덩어리에 이를 해주어서 그 공기덩어리는 그 해준 이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밀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대기밀도는 자주 봤었죠. 대기밀도는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중력의 세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력의 세기는 지구의 중심으로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그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기의 대부분 어디있다 그랬죠? 이렇게 지표면에 대기들이 따닥따닥 많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기는 기체인데 땅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최대한 지구 중심으로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표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대기의 대부분이 붙어있고 더 위로 가면 갈수록 중력의 세기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의 밀도가 적어집니다. 이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표면은 대기의 압력이 높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기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밑으로 가면 대기의 밀도가 높고 위로 가면 대기의 밀도가 낮습니다. 단열 팽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지표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의 출입이 없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는데 열의 출입이 없이 올라갔으니까 높이 올라올수록 대기압이 줄어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주변에서 그 공기덩어리를 압박하고 있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덩어리의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면서 기온이 향하게겠죠. 왜였죠? 열의 출입이 없는데 부피가 커지면 그 부피를 커지게 하는 에너지를 어디서 쓰는 거를 했죠? 이 공기덩어리를 에너지를 소모해서 부피를 팽창시키는 거였죠. 공기덩어리 내부의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덩어리의 기온은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단열 압축은 무엇이었어요? 공기덩어리가 단열 하강을 하게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기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힘이 약했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기를 억누르는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압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피는 수축되겠죠. 열의 출입이 없이 부피가 수축되었다는 것은 주변에서 이 공기덩어리를 압박을 해서 수축했다는 것으로 주변에서 에너지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기온은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 오늘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표면에 근처에 공기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덩어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면 공기덩어리 부피가 커지죠. 왜였죠? 단열 팽창입니다. 열의 출입이 없이 팽창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덩어리 내부에서 부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에너지는 떨어져서 온도가 하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단열 팽창이 되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단열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온도는 더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온도가 하강하다 보면은 이 공기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 양은 똑같은데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현재 수증기랑은 같은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게 불포화 상태를 지나서 포화 상태를 지나서 무슨 상태가 될까요? 과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점에 도달해서 과포화 상태의 응결량이 무슨 형태로 방출이 되죠? 수증기의 형태로 방출이 되겠습니다. 그 수증기가 대기의 높은 곳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구름은 물방울과 수증기 그리고 얼음이 협쳐진 물체인데 선생님 이거는 왜 안 떨어집니까?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 구름이 생성될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성됐었죠? 밑에서 상승 조건에서 구름이 생성됐었죠. 그러면 그곳에서 만들어진 구름이 내려가려고 해도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기류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저항을 받고 그 여러가지 영향들에 의해서 중력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보다 상승기류와 그 다음에 공기저항에 의해서 떠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전파가 오늘 수업 끝